아우 나 진짜... 하아악! 하아악! 산다 산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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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한 끗 차이야 산다와 산다는 아아씨 아아 하아 아아하이 와 헤카림이랑 같이 오네 말 타고 오는 줄 알았어 착시 영상 지렸다 와하하하 깜짝이야 안죽어 와 대박났다 이거 타타타타 다녀겠습니다! 다녀겠습니다 니마 니마 수고하세요 간다 하하하하 다 잡았다 와하하 불금 틀어 내가 왔다 리본 입장 와하하하하 박사! 아 역시 내 동생 좋다 역시 내 동생이야 어 이거는 바로 리본 이거 닌자 신발 간다 아 뭘 데님아 잘왔지 나 아니였음 못잡았어 나 아니였음 못잡았어 아 좋았다 와 타원은 나한테 군대 같은 느낌이었어 여기 잡혀가지고 내가 제대를 못했거든 드디어 드디어 제대한다 이제 제대로 한다 가자 그렇지 이걸 예상했지 개군 대박 대박났다 이거 하아악 까아악 캬 탁 탁 벽을놈투 좋았어 좋았어 저 여깄어요 탈론님 저 여깄어요 저 개피어 저죽고 죽으세요 탈론님 저 벽을 뛰어넘었어요 탈론님 저 여기요 왜 오겠지 그렇지 하하하하 바보같은 녀사 너의 표창은 나한테 표창장 같은 의미였다 와 대박났다 이거 와 리신 낚시 줄였다 내가 맞아줘 그렇지 베인 너 말했지 나한테 지켜질 풍붙기 대박났다 빠생 대박났다 베인 내가 말했지 너 지켜질 준비하라고 대박났어 대박났어 바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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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누구 판단이야 이거 리신 유언이다 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어허허허 세상에 어어 야야야 벽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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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려 빨리 뒤로 빠지고 벽궁 벽궁 일로와 일로와 야야야 바론가 야야야 야 럭스보다 바론이 더 중요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돼 픽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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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 한 다음에 들어왔어 들어왔어 여기서 전멸 써주고 Q Q 한 다음에 Q 3 4 하면서 가래 딱 해주고 여기서 전멸 딱 쓰면서 여기서 전멸 딱 쓰면서 Q 딱 써주고 여기서 1 빠여 W 써주고 Q Q 뒤로 빠지마서 Q 3 4 여기다 딱 넣어주면서 여기서 Q 3 4 넣어줘 W 써주고 또 가입발도 마무리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끝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 이렇게 서렌을 받아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좋아 아아 여러분들 그게 힘든겁니다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산책하냐고 그게 힘든거에요 저런 전장에서 산책하는거 처럼 가볍게 돌아다니는거 그gon은 전장의 지배자만이할수있는 스킬입니다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좋아 좋아 킬각히 빠세이 좋아 기가 막히게 보는 킬각 좋았어 아 좋아 좋아 오우 내가 가야겠군 후후 좋아 빠져주면서 여기 아아 하지만 잡았어 좋아 이러면 개이득이지 좋아 와아 이번에 에어봇 그렇지 가면서 업으로 끌어줄래 손 날리겠지? 그래 빠져 괴물이다 괴물이다 다같이 상대해야 돼요 괴물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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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게임은 다시 비비면 돼 괜찮아 진짜 큰일은 비빔면 소스 만진 손으로 눈 비비는 거야 그 일이 아니면 다 작은일에 불과해 걱정하지 마라 5점을 드러내게 해 그렇지 좋다 W 여기서 다가가면서 마무리해주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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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됐지? 감히 마무리 됐고 그러면 몇 명 다 봤어? 4명 좋다 유리하다니까 우리가 한타에서 절대 지지 않아요 W W 쓰겠지? W 쓰면 가야지 여기서 딱 빠 마무리 좋아 개그 이거지 좋아 악어 가죽이 아무리 질기다고 하더라도 나의 날카로운 데미지를 막을 순 없지 나는 악어 가죽을 뚫는 드릴이다 이거 대박나다 다 잡는다 대박 나이스 지존 이득 이건 쩔었다 와 쓰레치 소름돋는 선고 이런 세상에 이걸로 넘어가고 고 점령 엉 엉 엉 좋아서 K이득 받고 미드로 모여 미드로 모여 좋아 라인 다 밀어버려 좋아 야 지겹다 리었다 리었다 지겹다 훗 어허 조심 야기사 존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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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썼지 오케이 직스 마무리 됐고 나미까지 나미까지 여기서 이동수단을 이용해 이동수단 아 이게 안보이네 시야가 이동수단 이용하면 딱이었는데 어 넌 죽었다 넌 죽었어 넌 임마 넌 죽었어 임마 넌 죽었어 임마 다음에 간다 그렇지 좋아 렉사이 산다 좋아 렉사이의 용기가 이게 그거야 필사 즉생 즉사 빠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면 살 것이다 렉사이는 죽고자 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미를 잡고 산거야 아 오른치렸다 와 미쳤다 와 궁극이 나한테 쓰게 하면서 진이 마무리할려길 진짜는 진이다 아 바로먹는 적팀 다 잡아볼까 열받는구만 내바르는 밤이 좋아 어 먹었어 뭐야 개자리였어 개쩐다 전략 정렬 정렬 R로 붙어서 이 검토 마무리 여기서 트릿하자 마무리 기로자가 빠진 다음에 R로 다시 붙어 히흡 아아 아 코드라 킬 조금 실력 발휘했나 자 마무리 질적 끝내러 가겠습니다 좋아 마무리 질적 아하아 아하아 희아아 여러분들 분방에 무방에 무방에 주인기별 3천2백공인 우직 하단 어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몇점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플레이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진행해주자 좋아 63 cherry의 디테일 지금 MMR 실로 놀랍나보다 22 점 오른건 실로 처음이야 대박인가본데? 후 유튜브 아아 세 세 세 세 세 세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몇 번의 사랑들을 만나게 되고 때론 결코 원치 않는 이별들도 해야 했었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내 곁에 영원히 주고 싶던 나의 마음은 그저 부질없는 욕심이었나요 아직 알 수 없어요 당신이 떠나가던 그날에 그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지킬 수 없다는 게 세상에 귀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내가 사랑하는 그대여 내게 어두움이 머물면 환한 미소를 건네주던 당신이 나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웃을 수 있는데 나를 떠나가는 그대여 아쉬운 기억들은 여기 두고 떠나요 당신의 마음속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이제 내가 이제 내가 그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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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